며칠 전 중국 누리꾼들이 한옥이 중국에서 유래됐다고 하더니 이제는 삼겹살도 중국 음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백과 사전이 최근 삼겹살에 대해 중국식 돼지볶음에서 기원한 중국 음식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두백과의 삼겹살을 검색하면 중국식 전병에 싸먹는 대파 돼지고기 볶음에서 유래한 음식이라며 중국 최고 요리 중 하나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중국이 김치, 삼계탕 등에 이어 삼겹살도 중국 음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김치 공정을 넘어 한식 공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삼겹살에 대한 정확한 문헌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1970년대 중후반부터 삼겹살을 구워 쌈과 함께 내업하는 방식이 시작됐다는 것이 음식 전문가들의 정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삼겹살은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한식을 대표하는 현대 음식이라는 게 정론이라며 한국인들의 소울푸드라고도 덧붙였습니다.